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벽세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안에 보면 위벽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각각 기능이 중요하면서도 매우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액세포라는 종류가 있고요. 으뜸세포, 벽세포, 쥐세포 이 정도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표면 점액세포와 목 점액세포 이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면 점액세포가 말그대로 표면 쪽, 이쪽이 바깥이거든요. 위에 내부 공간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 조금 더 깊은 쪽에 있는 것이 목 점액세포입니다. 조금 더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죠. 표면은 이렇게 말그대로 바깥쪽에 있고요. 그래서 각각 서페이스 뮤커스 셀 또는 목 점액세포는 뮤커스 넥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둘다 모두 뮤신이라는 점액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위벽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게요. 이 목 점액세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산성을 분비하고요. 여기 표면 점액세포는 알카리성을 분비합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여기 벽세포라는 곳에서 염산을 분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점액세포는 그 근처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런 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성의 뮤신을 분비하게 되고요. 반대로 표면 점액세포는 이 바깥쪽에 이런 위 내부의 점막들이 산성에 의해서 손상되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알카리성, 알카리성 점액을 분비함으로써 이 내부에 있는 강한 산성이 위 안쪽에 있는 점막세포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H, 즉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 벽을 보호하는 그런 뮤신 두 가지 세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으뜸세포입니다. 으뜸세포의 이름이 주세포고요. 칩셀입니다. 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으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소화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소화시키는 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역시 소화효소, 소화액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소화효소가 바로 이 펩시노겐입니다. 펩시노겐, 결국 이제 펩신이 되는데 어쨌든 이 펩시노겐이라는 것을 분비하는 세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세포, 으뜸세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위치는 보니까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분비가 되겠죠. 위로 점점 올라와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특히 이 펩시노겐이 활성화된 펩신은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런데 왜 펩신이 분비되지 않고 펩시노겐이라는 이런 전구체, 즉 비활성화된 상태의 물질이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만약에 펩신이 바로 나오면요, 여기 좀 으뜸세포 있죠? 얘도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얘도 결국은 세포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만약에 펩신을 지니고 있으면 마치 내 주머니 속에 라이터가 아니라 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가 다 타버리겠죠. 내 피부도 다 타고. 그런 것처럼 직접 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이터, 즉 불을 피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소화효소가 아니라 안전하게 전구체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으뜸세포에서는, 칩셀에서는 단백질 소화효소의 전구체인 펩시노겐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벽세포, 파리에탈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벽세포 여기 있네요. 이 중간쯤 이렇게 벽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 벽세포는요. 크게 두 가지를 분비하는데요. 첫 번째는 염산을 분비하고요. 두 번째는 뇌인성 인자, 인트린식 팩터를 분비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분비하는데요. 자, 먼저 염산은요. 이제 HCL이죠. HCL. 자, PHE로 산성을 유지합니다. 자, PHE면 엄청나게 강한 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청 C다라고 하고 있는 식초 있죠? 식초도 PH가 한 4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위액은 예, PH를 E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한 산성의 염산이 분비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빈속에 헛구역질을 하다가 염산, 식도로 이렇게 올라왔다. 위액이. 그럼 엄청나게 신맛이 느껴지고 또 식도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산성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어떻게 위험할 정도로의 강한 산성의 물질이 우리 위벽 속에서 나올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자, 앞서 으뜸세포에서 나왔던 펩시노겐이 있었죠. 이것을 펩신으로 변환시켜주는, 바꿔주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펩시노겐이 있지만 펩신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단백질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으뜸세포도 자기가 세포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안정한 펩시노겐을 분비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펩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 염산과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세균이랄지 다른 이물질들도 다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조금 후후 불어서 먹어도 크게 탈나지 않는 것이 이런 염산의 살균효과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으뜸세포에서 만약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시다. 지금 이제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도 쭉 올라오겠죠? 펩시노겐이 분비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염산을 이렇게 분비하겠죠? 벽세포에서. 그럼 염산과 만나서 드디어 활성화된 펩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펩시노겐이었고요. 전구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활성화된 펩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올라와서 분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쪽 펩신으로 전환된 이유는 이 세포벽들이 어떻게 될까요? 손상받을 수 있겠죠. 여기도 세포니까. 아, 대신 여기서부터는 목점액세포랄지 표면점액세포들 이런 것들이 여기를 아, 다행히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행히 손상받지 않고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 으뜸 세포랄지 그 전구체 부분까지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구체 형태로, 즉 비활성화 상태로 펩신이 아닌 펩시노겐이 분비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인성 인자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요. 비타민 B12를 흡수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즉, 이 내인성 인자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비타민 B12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 비타민 B12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결국은 적혈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적혈구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결피부로 만약에 비타민 B12를 섭취를 못했다고 하면 역시 적혈구가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려서 위를 대부분 절제해냈다. 그래도 이 내인성 인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위벽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 경우에도 비타민 B12 흡수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 경우에도 내인성 인자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빈혈. 적혈구 형성이 안 되니까 빈혈이 일어나겠죠. 그걸 우리가 악성 빈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성 빈혈이 심각한 빈혈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비타민 B12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빈혈이 악성 빈혈이고요. 실제로 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할지 이런 경우에도 악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세포. G셀입니다. 이건 플레임은 가스트로 인테스티널 엔도크라인 셀이라서 장 내분비 세포, 위창자 내분비 세포 이렇게 부르는데요. 길어서 따로 밑으로 빼놨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것도 깊은 쪽에 있습니다. G세포는요. 가스트린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요. 이 가스트리는 소화요소는 아니에요. 이거는 호르몬이에요. 일종의. 호르몬이라면 이 위공간 안으로 뭔가를 분비하는 소화요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혈액으로 혈액을 통해서 뭔가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즉 외분비가 아니라 내분비인데요. 어떤 호르몬이냐. 소화요소를 분비하도록 해주고요. 소화 근육을 어떤 수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은 위액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전에 의해서 뭐 때문에 위액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이 가스트린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위액이 분비되고 조절이 됩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위 벽에 존재하는 세포들과 그 기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액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 벽을 딱 건든다고 어 음식물이 왔네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위액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서 잠시 살펴봤던 호르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즉 위에서 위액이 분비된달지 소화관이 운동을 한달지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습니다. 뇌에서 어떤 신경자극이 다시 이 위에다가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위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건 없어요. 결국 철저하게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그걸 먼저 아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상 세팔릭 페이스입니다. 자 음식을 맛, 냄새, 생각만으로도 이런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거래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맛있는 치킨 냄새를 맡았어요. 와 너무 맛있겠어요. 군침이 돌고 심지어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피타이저 많이 먹죠. 식사 전에 뭔가 상큼하고 자극적인 걸 먹습니다. 그러면 입맛이 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때도요. 입맛뿐만 아니라 위액이 잘 분비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아무 냄새의 맛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합니다. 아 이거 먹고 싶다 라고 해도 우리가 군침이 돌고 위액이 분비가 되죠. 이런 것들이 뇌상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생각, 음식이 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분비를 촉진하는 게 뇌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인데요. 어떤 이런 생각만으로 어차피 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극을 해요. 그대로 다이렉트로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평평평평 이런 위액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이 가스트린이라는 물질이 여기 나오네요. 이게 호르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이것이 혈액을 타고 움직이면서 결국 위점막세포에서부터 이런 소화액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상, 가스트릭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은 이후에 위의 어떤 음식물이 자극이 되거나 또는 위가 많이 먹으면 팽창이 되겠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직접 들어와서 위벽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한다거나 또 많이 먹어서 이렇게 팽창 그럼 이제 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위에도 신경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신경 자극 때문에 이게 신경 자극을 하고 다시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신경 자극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가스트린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위액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즉 이건 위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 가스트릭 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상, 인테스티널 페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오히려 약간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조절하는 거죠. 우리 조절이라는 게 많이 나오기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줄이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어느 경우냐. 이번에는 이제 샘창자 내에 그러니까 위가 아닌 위 바로 다음인 샘창자에 산성 음식물이 왔다거나 또는 지방이 유입됐을 경우 이 경우입니다. 충분히 이제 소화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위 내부는 충분히 산성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염산이랄지 이런 소화 요소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산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소화된 물질이, 산성의 물질이 이 샘창자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샘창자부터는 약간 중성으로 가거든요. 심지어 약간의 알카리성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성이 오면 샘창자를 비롯한 소장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산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샘창자에 산성의 물질이 유입되면 여기 위액이 이제 억제되어야 됩니다. 더 산성화되면 여기가 정말 손상이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절합니다. 즉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유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쓸개즙과 더불어서 지방 분해한 소소인 리파제 이런 것들이 분배되면서 지방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샘창자, 소장 이쪽에 소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위에 소화는 어느 정도 이제 억제가 돼야 되는 거죠. 멈춰줘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산성의 음식물이 유입됐거나 지방이 유입되는 경우에 샘창자로요. 그때는 반대로 위액의 분비가 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페이스, 세 가지 기전에 의해서 위액은 분비되고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벽세포에서 아까 염산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벽세포는 염산으로 손상되지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으뜸 세포에서는 펩신이 직접 분비되어 있는 경우에 으뜸 세포가 소화되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펩신 오겐이라는 전구체로 분비합니다. 자, 안전한 상태로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염산과 만나서 활사가 되는데 자, 그럼 정작 이 벽세포는 염산을 분비하는데 염산으로부터 안전할까요? pH가 2인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살균효과까지 있는 이 액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벽세포는 안전하게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손상받지 않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로 분비를 한대요. 자, 결국은 우리가 HCl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염산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H+, Cl-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죠. 물에 녹게 되면 결국은 자, 이때 중탄산인 H2CO3로부터 H가 생산이 됩니다. 수소가 생산이 되고요. 조직액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와서 클로라이드, 염소가 분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림에서 여기 수소 있죠. 수소는 여기서부터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로 이렇게 해리가 돼서 여기 해리 돼서 이렇게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클로라이드, 즉 염소는 또 이렇게 따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부만 보자면 여기 내부만 보자면 얘 있죠. 그 다음 얘 있죠. 아, 그러면 염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성이 되는데요. 이게 여기 세포 내에서는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따로따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 안에서는 이렇게 강한 산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염산을 생산하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염산으로부터 직접 손상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다음은 포도당이 흡수되는 기준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포도당, 글루코스가 있네요. 자, 글루코스가 지금 여기가 창자 내부예요. 음식물이 이제 지나가는 길인 거고 자, 이쪽이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그러니까 이 혈관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아, 흡수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으로. 자, 그러면 이 글루코스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글루코스가 혼자 단독으로 흡수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이 나트륨. 그래서 이 나트륨이 같이 들어와야만 결국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대로 글루코스는 글루코스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죠. 즉, 글루코스는요. 이 나트륨이 없이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트륨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나트륨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죠? 보통? 예, NaCl이죠. 예, 소금입니다. 소금. 예, 소금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아무래도 소화 흡수능력이 떨어지겠죠. 즉, 이 글루코스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글루코스가 더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흡수능력이 떨어져서 글루코스 흡수가 더 안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네, 이 나트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나마 이 나트륨이라도 많아야 이렇게 동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글루코스가 조금이라도 더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음식 보고 야, 이거 되게 싱겁다 라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입맛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내가 생리적으로 내 몸이 포도당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Na를, 나트륨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자꾸 싱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소금을 먹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럼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게 되면 고혈압이랄지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글루코스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Na, 나트륨을 많이 요구한다. 그런 생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효술 한번 보겠는데요. 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보긴 어렵고요. 다만 침샘, 위, 이자, 작은 창자에서도요. 이렇게 거의 모든 구간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계속 소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 일부들만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좀 줄여서 중요한 것들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침샘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침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리파아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먼저 푸티알린이란 게 있네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아밀라아제예요. 네, 뭐 아밀레이즈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특히 알파아밀라아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밀라아제인데 그 중에서도 침에만 있는 거 예, 그걸 우리가 푸티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 결국은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탄수화물을 분해하고요. 그래서 말토스나 덱스트린 같은 이런 분해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에서인데요. 자, 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펩신, 펩신이 메인입니다. 뭐 물론 여기도 아밀라아제나 뭐 리파제가 있지만 메인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펩신이죠. 자, 엄밀히 말하면 펩신, 로겐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활성화물질, 염산 나와 있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 예,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아밀라아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밀라아제는 요 위에 나오는 푸티알린과 조금 다른 큰 아밀라아제 종류지만 좀 다르겠고요. 탄수화물을 말토스, 이당류랄지 좀 더 작은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정작 빠졌는데요. 예, 여기 리파제입니다. 리파제. 예,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지방을 분해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쓸개즙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쓸개즙은 직접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니라요. 이 리파제가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혀준다 할지,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다 실험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 똑같은 양의 지방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는 리파제만 넣어볼게요. 리파제만 넣고. 자, 두 번째는 쓸개즙만 넣는다고 합시다. 자, 세 번째는 리파제와 쓸개즙을 모두 넣었다고 해봅시다. 네, 첫 번째는 얼마나 이게 분해가 될까요? 지방이. 여기서는 한, 자리의 한, 예를 들면 20% 이 정도 분해가 된다고 봅니다. 자, 쓸개즙만 넣은 경우는요. 0%입니다. 전혀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쓸개즙과 리파제를 동시에 넣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경우는 한 90% 이상 지방이 분해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불을 턴다고 합시다. 근데 이불을 개논 상태에서 털어요. 그럼 먼지가 개논기 때문에 그 바깥쪽 부분만 먼지가 털리겠죠. 자, 근데 그게 제대로 털린 겁니까? 아니죠. 이불을 제대로 털려면요. 이불을 펴야 돼요. 편 다음에 털어야 되잖아요. 즉, 단면적이 넓어져야 이게 잘 털어지겠죠. 예, 즉 이 쓸개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방이 리파제와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불을 펴기만 하고 털지는 않으면 당연히 또 역시 안 털리겠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쓸개즙만으로는 전혀 분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립신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예, 역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펩신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이자에서는 트립신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도 역시 트립신노겐이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엔테로키나제라는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염산의 역할을 이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 대략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영양분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대략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탄수화물 아밀라제, 프티알린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분해가 되고요. 쭉 내려와서 이제 위에서는 거의 스킵이고 이 샘창자, 아까 이자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있었죠. 예, 이것이 주로 많이 분해를 합니다. 이당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에서 쭉쭉쭉 돌면서 가장 작은 사실 이거 잘못 나왔거든요. 단당류거든요. 다당류가 아니라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그래서 하나짜리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지질, 지방입니다. 뭐 우리 침에서도 리파제가 조금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입이나 위에서는 거의 안되고요. 여기 샘창자에 와서 리파제, 그 다음에 쓸개즙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같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쓸개즙이 반드시 있어야 분해가 잘 된다고 했죠, 지방은.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샘창자에서 대부분 지방은 소화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백질은요. 우리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것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샘창자에서는 주로 트립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주로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고요. 또 소장에서 가서도 펩티디아이즈, 이런 것들, 소화효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단백질의 기본 단위로 분해가 됩니다. 결국 단당류랄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것들은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결국 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갈까요? 예, 결국은 우리 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흡수. 이렇게 작아져야 흡수가 되겠죠. 큰 덩어리가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잘게 잘게, 가장 기본 단위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물이 주로 어디서 흡수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이랄지, 침도 굉장히 많지만 하루 종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액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많은 액체들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거의 다 흡수가 되느냐, 이걸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위벽으로도 일부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가장 많이 흡수된 데가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작은 창자네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물을 흡수한다고 하면 보통 아마 큰 창자가 물을 흡수한다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큰 창자도 흡수하던데요.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굉장히 적죠. 특히 작은 창자에 비해서는 너무 작습니다. 사실 작은 창자 길이도 엄청 길고요. 미세육물 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면적도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 음식물들이 쭉 이동하면서 계속 영양분도 흡수되지만 동시에 물도 같이 흡수되게 됩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조금씩 하더라도 전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흡수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큰 창자도 소화 흡수가 일어나긴 합니다. 다만 그 양이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장애 운동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작은 창자와 큰 창자가 있는데요. 여기 소위 말하는 꿈틀 운동, 즉 연동 운동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다르네요. 운동의 종류들이. 그래서 똑같은 내장, 소화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창자와 큰 창자의 운동이 다르다는 것, 종류가 다르다는 것.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연동 운동은 오른쪽에 나온 그림 모습 같은 건데요. 파도 타기처럼 이동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절 운동은 말 그대로 쪼개주는 겁니다. 세그멘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쪼각쪼각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쪼여서 뭔가 음식을 끊어내는, 분리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시계추 운동,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앞뒤로, 앞뒤로 긴 방향으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이동을 돕고요. 육모 운동은 뭡니까? 육모, 미세육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하늘하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촉진하는 그게 육모 운동이 되겠습니다. 큰 창자에서는요. 꿈틀 운동은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팽대 수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팽대 수축은 우리 잘록 창자 중에서 오름 잘록 창자 있었죠. 그건 중력을 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늘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팽대 수축은 거기서 일어나는 좀 독특한 그런 운동이 되는 거고요. 집단 수축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잘록 창자 중에서 구불 잘록 창자 있었죠. 우리 S자 결장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내림에서 이렇게 샥 해서 고창자로 넘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기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좀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이 구불 잘록 창자 즉 S자 결장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을 집단 수축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에서 운동의 종류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장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오죠. 이렇게 소장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박테리아 즉 장래 세균이 활동하고 또 거기서 분비하는 이런 비타민들 이런 것들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사실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래 세균 우리가 대장에 산다고 대장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세균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이 장래 세균이 그런 것들을 잘 분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영양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세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세균이 자라느냐 나쁜 세균이 자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장 내에서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세균이니까 세균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실제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어떤 수축운동을 통해서 움츠물에 이동시킨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을 흡수하는 물론 소장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대장에서도 굉장히 물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소화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위나 세면창자에서 나오는 가스트린. 가스트린이 있었죠. 이거는요. HCL. 염산 분비 촉진하고요. 여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위액도 실제로 분비 촉진합니다. 여기서 위액은 펩시노겐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위점막 송진을 촉진한다. 즉 이건 뭐예요. 위에서 소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샘창자나 빈창자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세크레틴이란 게 있어요. 세크레틴. 자 이건 샘창자나 소장에서 소화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고요. 분비를. 그 다음에 위산은 이번에는 억제약이 있죠. 위에서는 이제 소화를 끝내고 소장으로 소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장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산 분비는 억제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해서 CCK라고 우리가 약으로 부르는데요. 이거는 쓸개즙을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효소들도 이렇게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결국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샘창자내로 지방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지방의 자극을 받고 나서 쓸개즙이 나와야겠죠. 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혼자 쓸개가 어 지방이 들어왔네 짜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줘야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주고 이것이 신경자극을 해줘야만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화기관의 운동은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억제하는 이런 호르몬 오히려 운동을 활성화하는 호르몬 이런 여러 종류들의 호르몬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간과 쓸개의 기능을 볼텐데요. 자 먼저 간의 기능입니다. 어우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쓸개즙을 만들어요. 쓸개즙이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쓸개즙의 주요 요소가 이 빌리루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리루빈을 나중에 이제 분해하고 합성하고 그걸 재활용해서 쓸개즙을 만들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을 만듭니다. 합성하고 저장합니다. 자 우리가 글루코스 즉 포도당이 혈액이 많으면 그거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활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근데 그냥 저장한 것이 아니라 글리코겐이라는 저장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바꾼 것을 저장하거든요. 그 역할들을 다 이 간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은 단백질들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해요. 만들어내요. 근데 그 단백질 중에 우리 혈액응고인자라고 부르는 그런 단백질들 있죠. 역시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 손상될 경우에 실제로 혈액응고가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역시 여기서 혈액응고인자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혈장단백질 이게 여기서는 주로 알부민을 얘기합니다. 알부민은요. 교질삼투압이라는 것을 조절해서 결국은 혈액 내에 물질이 혈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해주고 혈압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요. 역시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또 역시 간이 손상이 되면 이 알부민이 많이 생성이 안되겠고 그럼 교질삼투압이 떨어지면서 이 부종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량도 조절한대요. 근데 여기서 생산이란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간에서도 혈액을 생산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태아기 때에요. 태아기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쳐놨고 우리 성인이 되서는 혈액을 많이 저장하는 굉장히 많이 큰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장이랄지 질화 이쪽이랄지 간에 혈액량이 많이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더 많이 공급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역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를 형성하는데요. 요소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나 요산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암모니아 같은 이런 것들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들이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손상을 주는 거죠.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안전한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합성을 해줘요. 요소로 바꿔줍니다. 즉 독성이 없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장, 우리 콩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콩팥도 안전하고 우리 몸도 안전하겠죠. 그래서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독작용. 우리가 외부에서 이물질 잘못된 걸 먹거나 또 우리가 약도 먹잖아요. 약. 약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당연히 아픈 곳을 치료도 해주지만 그게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 몸에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 때문에 빨리 그것을 분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약효가 끝나면.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독성작용을 띄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분해함으로써 해독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간이 손상되면 우리 몸이 남아나질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쓸개는요. 좀 단순하죠. 쓸개즙을 저장하고 농축하고 분비시킵니다. 즉, 앞서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만들어지면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배 가까이 농축을 한대요. 쫙 물기를 빼서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봤던 우리 CCK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이 오면 쭉 짜내는 그런 분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자 생리 한번 살펴볼텐데요. 자, 이자는 독특하게도 외분비와 내분비를 동시하죠. 네, 그죠? 자, 이때 외분비라는 것은 결국은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네, 소화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밀라제, 그 다음에 트립시노겐, 리파제. 물론 이 트립시노겐은 결국 트립신이 되죠. 네, 그래서 각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비하는 그런 효소가 되겠고 자, 이것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뭐 샘, 꽈리, 세포 이런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관을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외분비예요. 외분비는 이렇게 도관이 있습니다. 전용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관으로 분비되는 것이 소화효소, 외분비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내분비입니다. 내분비는요. 자, 여기 보니까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샘, 꽈리 세포 이런 것들 사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중간에 섬처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자, 섬이라고 불러요. 예, 실제로 이렇게 부르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글루카곤을 생산하는 세포와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루코스를 생산하는 것을 랑관스 알파세포, 그 다음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베타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타세포, 나머지 부분 있죠? 예, 그 알파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글루카곤은요. 글리코겐, 즉 저장 형태를 글루코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당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데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즉 저장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자체는 감소했죠? 그러니까 혈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특히 만약에 이 랑관스 베타셀이 어떤 이유로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인슐린이 안 나오겠죠? 인슐린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포도당이 많이 있어도 글리코겐으로 못 바꾼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뇨병, 당뇨가 발생이 됩니다. 즉, 우리 몸에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이렇게 어느정도 새어나갑니다. 이게 당뇨입니다. 물론 당뇨도 구분이 됩니다. 1형 당뇨냐 2형 당뇨냐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인슐린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1형 당뇨가 됩니다. 1형 당뇨.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판적인 소아 생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